오늘 히브리스 13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평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히브리스 13장 3절입니다. 히브리스 13장 3절 세 번째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3절의 세 번째 권면의 제목을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본문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도 같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 공감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이 고통받는 것이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도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을 어떻게 막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3장 3절의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함께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다가 디모대전서 5장 10절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10절. 과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감하며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대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아멘. 자 이제 교회 지도자와의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조건에 해당하는 아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이어서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있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어떻게 보면 환란당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환란당한 자.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디모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든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행실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이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에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선하구나 저 사람은 참.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버리스 13장 3절에 바로 이와 같이 공감하며 그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선한 행실을 해야 되죠.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이유는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5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 곧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거란 마음으로 이렇게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구제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스 13장 3절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는 행위가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스 13장 3절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바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히브리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스 앞에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34절에 되어 있습니까? 10장 34절에 보면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정도의 그러한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실제적으로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에 갇혀있지 않는 자들도 옥에 갇힌 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옥에 갇힌 자들을 잘 돌보고 마치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잘 돌보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13장 1절에 나와있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의 실천의 하나이죠. 보게 되면. 자 이제 13장 4절로 넘어갑니다. 13장 4절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제 앞에 나와있는 내용이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자 그렇다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결혼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결혼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있어요. 자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앞에 음행에다가 이를 적어놓으세요. 음행하는 자들이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늠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다른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이 많겠죠. 많겠지만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13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음행하는 것. 두 번째는 가늠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음행하는 것과 가늠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혼을 한 상태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한 상황에서 혼의 정사를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일들을 음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결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죠. 초대시대 때나 지금이나 아니면 중세 때나 그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우리의 결혼의 개념이 오늘 날 같으면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하고 또 혼인신고도 하고 이것이 결혼의 승립으로 오늘 날은 뭐 또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겠지만 또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또 여러 또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좀 결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 예식을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뭐 2년 3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냥 함께 부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결혼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저희도 결혼한 경우로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초대시대 때에는 혼인신고는 개념이 없었겠죠.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나 여러 가지 또 정서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뭐 지역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결혼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만남. 그렇죠? 무슨 우리가 예식이나 혼인신고와 이런 게 뭐 국한되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 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두 사람이 결심하고 서로 약속한 상황. 그것을 저는 결혼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음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특히나 서구사회가 보면 결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동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로 결혼한 상황과 결혼하지 않은 상황의 관계에 대해서의 어떤 음행 이런 것을 좀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긴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뚱딴지같이 하고 있을까? 사실 결혼과 연관되는 히브리스의 전체 내용은 아니죠. 히브리스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은 끝까지 너희가 배교하지 말고 여호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혼의 개념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13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에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들은 무엇의 대상이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히브리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옆에다가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해버려 그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질서가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귀한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적 신학 관점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는 가정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을 피셨죠. 보면 5장 26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곧 권면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왜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왜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5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국 무엇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는 아내와 남편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말 그런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서 과연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는 것이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사도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이죠. 될지니 될지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다. 자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맞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그 속에 그 의미가 비밀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의 발음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이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와 남편이 이룬 가정교회이죠. 그 가정교회와 그렇다면 그 가정교회의 단임 목사님은 누구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교회의 단임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에요?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바로 교회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져야 돼요. 남자와 남자, 아내와 아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남자와 아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결혼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적인 결혼은 허용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창세기 바로 2장 24절과 에베소스 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여러 가정이 모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가정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결혼이 그럼 정말 창세기로부터 개시력에 이르기까지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일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선포할 정도로 성경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조의 역사로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끝까지 쭉 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보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래서 50장까지 쭉 보다 보면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무려 67구절로 이루어진 한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에 해당합니다. 창세기의 수많은 내용, 창조의 내용과 또 홍수에 관한 내용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스토리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에요. 이것이 언제로 난 것이에요? 이삭은 야곱 직전이죠. 야곱은 바로 열두 집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위한 열두 집화가 생기기 전에 그 바로 전 단계가 무엇이에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또 중요한 것이 네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일처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가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야곱은 아내가 네 명이었죠. 요셉은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럴 정도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네 족장 중에 일부일처예요. 그리고 아내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읽다가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 과정이 너무나도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근본이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67절에 걸쳐서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개념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기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13장 사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데 1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13장 5절과 6절을 저게 하나의 권면으로 묶어 놓았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오늘 우선 5절만 좀 이렇게 살펴봅니다. 집중적으로 자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13장 5절 내용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있는 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섯 번째의 권멸의 말씀이죠. 자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를 다르게 무엇이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있는 바를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의 의미를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해결책이 지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 만족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그로 인해서 무언가 지금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네거티브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참 물질 돈으로부터 자유하지가 못하죠. 자유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구절에서 오늘 과연 어떻게 이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결과가 헛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헛되기 때문은 궁극적인 것이고 왜 헛됩니까? 언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족하지를 못해요. 돈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돈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겠죠. 돈을 소유하게 되면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 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100원이 있다가 만 원을 가지고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 원을 가져보니까 또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뭐요? 10만 원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10만 원을 가졌는데 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족의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과 능력과 열정,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해지는 것입니다. 왜? 돈의 사랑의 끝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순간 무엇입니까?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전도서의 지혜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럼 신약에서는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바울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디모대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내는 자들은 뭐예요? 만족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탐을 내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 내 삶이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사도는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방금 우리가 나눈 디모대전서 6장 10절을 바울사도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에피소드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보금 16장 14절입니다. 누가 보금 16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듣질 않아요. 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비웃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진리가 왜곡되고 사물을 어떤 상황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 또다 하거늘 즉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본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수년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숙식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값비싼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을 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예표하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가치관을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것. 나는 돈을 사랑 안 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되고 이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 내 이윤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쪽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 사업을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이익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마음에 갱기는 것도 있지만 막 망설이고 그러다가 좀 이윤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경제적 활동을 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복음소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의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봐주세요.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하면 이거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러고 난 뒤부터는 내가 잘할게요. 뭘 잘할게요. 주일성수 잘할게요. 하나님을 우승할게요. 해놓고 막상 그게 또 수준에 이렇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그 다음 욕심이 또 생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12절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결론에 다하는 것이에요. 물질과 진리 두 개가 부닥쳤을 때 여전히 진리보다는 돈을 먼저 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못하기 때문입니까? 살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와 신앙의 진리와 믿음의 진리와 물질적인 것이 서로 충돌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와 진리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물질을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당장은 삶이 물질적으로 윤택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조금 더 무언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무엇을 잃습니까? 살려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진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반드시 진리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삶과 죽음의 관계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의 지혜자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바울사도는 디모대전서 3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도자의 교회의 어떤 직분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여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개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모대전서는 무언가 장노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단임, 목사님, 장노님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교회에는 그러한 하이어라키가 존재하지 않죠. 교회에는 교회에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단 한 분만 달라요. 교회에는 단 한 분만 지위가 다릅니다.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연수를 하면서 아주 좋은 용어를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예수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갑니다. 교회의 단임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단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의미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이 지도자의 등목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는 장노나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건면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또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성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왜 그렇습니까? 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회의 구성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면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눈이에요? 코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지체가.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머리카락은 안 중요합니까? 소중하게 다르죠. 저도 이제 굉장히 소중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라고 불려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도가 어때요? 모두가 동일해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이만큼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는 동일하게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의 공동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일반 성도나 집사님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각자 각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까? 목양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잘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목해 그래서 그것을 목해라고 하죠. 회중을 목양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장로님은 목해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목해하죠.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패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무엇이에요? 목사님의 그죠? 목사 그러면 미니스트는 한글로 번역하면 무엇이에요? 목회자죠. 목회자 보통 목회자를 미니스트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미니스트와 패스트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미니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번역하면 목회자예요. 회중을 목양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이에요? 기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능 목사는 무엇이에요? 타이틀이죠. 타이틀 그죠? 그래서 목사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목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위를 말해요. 미니스트 하잖아요. 우리가 장관을 미니스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맡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목회한다라고 그래요. 목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치리에 대한 목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 목사님이 주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장노도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목회자입니까? 교회 전체를 치리하시는 분이 목회자이죠. 그분이 장노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처럼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기능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떠한 기능을 뭐해요? 미니스터 하는 사람이에요. 미니스터 하는 사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찬양을 책임지는 찬양을 미니스트리 하는 찬양을 오프레이션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기 할 때는 무엇이에요? 찬양 목회자예요. 자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기능을 오프레이션 하고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일학교 분은 무슨이에요? 주일학교 목회자인 것이에요. 의미로는 우리가 목회자를 목사님에 한해서만 좀 그렇게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그것을 미니스터 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개념인가 하면 요즘 근래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평신도 목회자 운동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평신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맡겨진 어떤 기능들을 책임지고 그것을 미니스터 한다. 목회한다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평신도 목회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주어진 역할들이 많죠. 이것을 가정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관해서 가정교회에 오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있죠.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이 무언가가 있겠죠. 가정마다 그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럼 뭐해요? 가정 목회자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주어진 역할이 있겠죠. 여러가지 역할이 어찌되 어떤 가정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해요? 가정 목회자에요. 그럼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또한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언가 하는 일들이 있죠. 역할이 있죠. 그것을 미니스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해요? 가정 목회자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가정을 운영해나가는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가정 목회자들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것을 잘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목회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관한 목회활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의 근본이 되는 바로 가정교회의 목회활동이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가정 목회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역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역할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